1.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듣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관심 갖고 사랑하면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깊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세상은 주로 우리에게 말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한마디라도 더 하려는 경쟁은 매우 치열하지만 한마디라도 더 들어주려는 경쟁은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겐 들리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참보다는 거짓이 더 많습니다. 10편 기자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2편에 여하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이로 인해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함, 상처 주는 말들, 거짓된 말들, 이러한 말들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힘듭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속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편에는 조금 특별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매색에 머물며 개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매색은 흑해 연안에 살던 민족이고요. 개달은 시리아 사막지대에 살던 배두인들이라고 합니다. 둘 다 이스라엘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이방 민족이고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10편 120편을 지은 기자는요. 이들과 함께 살았거나 적어도 이들과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와 옛날에 청나라가 전쟁을 할 때 청나라에 잡혀간 사람들 혹은 일제시대 때 일제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갖 차별과 멸시,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었다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이 온통 적대적인 상황이고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물론 우리는 적대적인 민족과 더불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마음에 맞지 않거나 생활과 문화가 맞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면 내 마음과 꼭 맞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던가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7절의 말씀처럼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런 식의 태도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문제는 사회생활 가운데 은근히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성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받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보시죠. 여호하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남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신뢰 가운데 호소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내 말을 자기 멋대로 듣고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오해하고 모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고통과 내 마음을 아시죠? 어쩌면 가장 원초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없이 아멘